리턴 고현정, 한은정 등장의 예쁜 여배우 옆실타 배우 고현정의 리턴으로 복귀한 가운데 고현정의 리턴 제작 발표회에서 한은정 옆자리를 피한 채 포토타임에 임해 눈길을 샀다. 고현정은 15일 오후 목동 SBS 홀에서 열린 SBS 수목드라마 스페셜 리턴 제작 발표회에 참석했다. 이날 고현정은 TV엔 뜨려 마이 프렌즈 이후 2년 만에 브라운관 복귀에 설레는 표정을 숨기지 못했다. 올블랙 슈트로 군산 없는 몸매를 뽐낸 고현정은 취재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다. 그러나 고현정은 포토타임에서 한은정 옆에 서라는 진행자의 요청에 난색을 표하기도 했다. 그는 예쁜 여배우 옆은 싫다며 이즈욱 옆으로 가 포즈를 취했다. 축구선수 박지성이 조모상과 모친상으로 비통에 잠긴 가운데 이와 관련한 추측 가십성 기사에 또 한 번 상처받고 있다. 14일 재단법인 JS 파운데이션 측은 최근 갑작스럽게 어머님과 할머님 두 분을 한날에 떠나보낸 박지성 이사장을 비롯한 유족들은 황망함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 고인이 되신 두 분을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추스르기도 쉽지 않다고 전했다. 이어 고인을 잘 모시고 유족들이 또 다른 아픔에 고통스러워하지 않도록 사고 격리에 대해 추측성 보도나 자극적인 가십성 보도는 자제해 주셨으면 한다며 고인을 모실 때까지만이라도 제발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유하나와 결혼 이현 누구? 그룹 오션 출신 이현이 뮤지컬 배우 유하나와 결혼 소식을 전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01년 오션 멤버로 데뷔한 이현은 2004년 듀오 애프터 레인 등으로도 활동해 눈길을 받았다. 긴 머리가 트레이드마크였던 이현은 하얀 피부와 고운 외모에 감미로운 미성으로 주목받았다. 군복무를 마친 후 이현은 사랑은 비를 타고 등 뮤지컬에서 활동하는 동시에 2009년에는 타이틀곡 자존심으로 4년 만에 컴백 무대에 오르기도 했다. UFC 최두호 13개월 만에 UFC 복귀 전에서 아쉽게 TKO패를 당했다. 최두호는 15일 미국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 스코트레이드 센터에서 열린 UFC 파이트나이트 124 메인 이벤트에서 랭킹 9위 제러미 스티븐스에게 2라운드 2분 36초 만에 TKO패하며 2연패 빠졌다. 최두호가 종합격투기 대회에서 KO패를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두호는 이날 스티븐스를 상대로 1라운드에서 롯킥을 집중적으로 구사했다. 정확한 원투 펀치가 강점인 최두호는 오히려 상대방의 강점인 롯킥으로 맞서면서 스티븐스를 놀라게 했다. 2018아육대 라인업 트와이스 여자친구 뉴이스트 W 등 1년 만에 개최되는 2018아이돌 육상체육대회의 녹화가 오늘 진행되면서 라인업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날 경기도 고양시 고양실내체육관에서 서울특집 2018아이돌 육상 볼링양궁 리듬체조 에어로빅 선수권 대회 촬영이 이루어진다. 전현무, 슈퍼주니어 이특, 에이핑크 보미가 MC를 맡고 총 23팀의 아이돌 그룹이 집결해 치열한 대결을 펼친다. 2018아육대는 1년 만이다. 지난 추석에는 MBC 총파업 여파로 촬영이 무산됐기 때문이다. 오랜만에 찾아온 만큼 MBC 측은 만반의 준비를 했다는 입장이다. 부상 위험이 적은 중목을 신설하고 새로운 얼굴을 섭외했다. 전현무, 미래, 인천, 이중 pokemon, 엔시, 에리어, 콜자 한인과 라면은 방콜, 잊은 순식이 이루어졌다. 전현무, 미래, 이중군, 탐지, 이 zinc에 연준과 라면이 있는 곳이 있다면 전현무, 이루어졌다. 전현무, 이루어졌다. 전현무, 손대, 홍대, 한편이었다. 감사합니다.